XSFM입니다. I, D, W, K 유승균 PD입니다. 당장 우리 동아리, 우리과, 우리 회사, 우리 반에서 편을 갈라 이득을 얻는 친구들만 봐도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쉽고 건드려서 득볼 일이 많은 전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달의 유튜브는 어땠을까요? 헬마우스 코너에서 확인하시죠. 신천지가 최근에 찾아가는 무료 헬스케어와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한다는 공동생활시설을 대중에게 공개해서 이를 홍보하는 신천지 오픈하우스 행사를 2, 3월 중에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려던 거니까 한다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비판도 무리니 들어왔을 때 노졌겠다는 거죠. 사업 감각으로는 탁월합니다. 마치 기왕에 있던 외국인 혐오를 적극 활용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인들의 감각과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보수 야당과 신천지의 공동대응 원칙이 살아 숨쉬는 홍보관은 저희 방송에서 옛날 옛날 실수로 언급했던 신천지가 만든 언론 천지일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한의 교회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나가도 된다고 했던 정부가 문제다. 별 신고 없이 들어와서 계속 감춘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출입국을 허용한 정부가 문제다. 라는 식의 논조가 눈에 띄더군요. 종교는 큰 돈이 되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큰 돈이 되는데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 사업에는 불법의 유혹이 크고 불법적으로 지킨 부가 세워나가지 않으려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류의 커넥션은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드러나질 않는데요. 이잡듯이 잡다 보면 가끔 티가 나기도 합니다. 요즘 이잡듯이 일하는 건 검찰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인데도 이런 게 드러나네요. 이상한 가짜뉴스가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의 각 가정에 벨을 누르고 마스크를 나눠준다면서 병을 퍼뜨리는 신천지 추수꾼이 있다는 내용 말이죠. 사실은 각 읍면동의 이장, 통장, 공무원분들입니다. 실제로 마스크만 주시고 가시고요. 두려움을 악용하는 세력은 한쪽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이 병들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모두가 말을 하는데 마음이 병들지 않는 법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신체 건강하고 마찬가지로 마음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그냥 계속 살지 병든 사람 굳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건강해진다고 잔소리하게 되지 않거든요.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이웃, 공무원, 의료진, 국가 모두에게 배울 것이 많은 요즘입니다. 수요일에 헬마우스 코너를 녹음을 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마우스를 잘못 놀려가지고요. 앞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앞부분만 다시 녹음하러 왔습니다. 광고를 들으시고요. 오늘은 지천에 널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을 잡으러 다닐 겁니다. 에디터하고 헬마우스와 함께 잠시 후에 만나 뵙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18어른들의 동반자 아름다운 재단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빠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빠스티체리아 이탈리아에서 엑세스몰로 온 지 오래된 케이크 그래도 어쨌건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빠스티체리아 주문 제작 방식으로 그동안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정도만 받아보실 수 있었죠 매일 발송하는 걸로 배송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일정량을 만들고 매일 발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주문하고 언제 오냐고 문의하시면서 애를 태우셨던 분들께 희소식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조기 품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날에 천연발효종을 만들고 둘째 날 1차 반죽하고 12시간 발효하고 2차 반죽하고 8시간 추가 발효하고 3일차 마지막 날 반죽을 5분에 가열하고 이후 6시간 동안 냉각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제조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나시는 빤도로와 영 다른 그 맛이 나옵니다 출근 등교 전 가족과 나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혹은 가족 친지와 파티 친구의 집들이 선물로도 좋습니다 혼자 드실 분들을 위해서 중량 90g 6개의 미니 빤도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크고 유명한 제과점에 가면 이게 보통 빤도로지요 저희들이 팔고 있는 보통 빤도로라고 하는 것은 대형 900g입니다 10배쯤은 됩니다 상온에서도 제법 오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의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라파스테리아의 빵을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세요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씨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스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는 헬마우스 코너 헬마우스님을 소개합니다 헬이야 헬마우스입니다 정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상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많은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인들에게 고한원이 그 알실의 섭외 기준은 최근에 특이한 게 생겼습니다 방송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섭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방송을 그럴듯하게 한두 시간 내로 만든다 이런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김민아 떠올리시면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 외에는 삑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김민아씨 전에도 몇 분이 계셨죠? 다른 데서 데려가셨다가 포기하신 분들 아 그 재활치료 전문가군요 헬마우스 코너를 들으시면서 헬마우스를 섭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체 우리 방송에 우리 라디오 방송이나 우리 종편에 어떻게 녹이지? 고민하다가 포기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못해요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저를 띄워주는 겁니까? 조지는 겁니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엄청 떴죠 겟오버였습니다 프로레슬링 용어인데요 떴어요 이달은 유튜브의 아주 풍작이 돋보이는 한 달이었다 소위 말하면 이슈 자체가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짜뉴스 유튜버들 내지는 우익 유튜버들의 반응을 보고 있자면 소위 얘네들 반응으로는 장이 섰다 장사 철이 완전 시즌 맞았다 신나가지고 무슨 버섯 포자가 번식하듯이 스멀스멀 어느새 정신 차리고 쓱 들어봤더니 우리 방의 한구석에 시커멓게 올라온 공팡이 포자들 조회수가 민들레 홀시되어 연락 퍼줬습니다 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저렇게 컸지? 나 약간 환기 며칠 좀 안 시켰다고 저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는 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관련된 영상을 한 3개 정도 하고 끝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대충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가짜뉴스 몇 개 조지고 나면 이거 끝내셨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관련된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멘트를 제가 굳이 우리 하시피랑 넣었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 관련된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방역 체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2월달 내내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 걸 그랬어요 광고가 매출이 급격히 아이고 이야 이게 아이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2월 중순을 넘어갔으면서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 아 진짜요? 아 그래서 땡큐 유튜버 아 그럼 헬마우스의 판단이 옳았다는 역시 저희는 쉽게 틀리지 않는다 가끔 틀리는데 자주 틀리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그 논란이 되어온 동안에 이게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사측에서 이 문제를 고민할 정도가 됐으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판을 크게 벌리고 장을 크게 벌려서 좀 긁어갔거든요 맞습니다 미디어와 돈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극우 유튜버들이 이래서 뭐 중국인을 안 넣어서 잠시 후에 들으시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경제가 마비됐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 그 사람들의 경제는 좋아져요 그게 사실 가짜뉴스의 소위 이제 가짜뉴스 코인의 특징이죠 남들을 불안하게 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혐오하게 만들면 그게 곧 자기 코인으로 이제 환전이 되는 그 시스템 공포 코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위 이제 전염병 전국에 올라탄 공포 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군데 채널에 정말 망한 소리들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국가지도자 한 명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중국인은 입국 금지 안 합니까 지금도 왜 제 동네나 저 동네나 왜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직도 돌아다닙니까 최근 문재인이 중국 입국 금지는 옳지 않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국 금지 안 한다는 소리인데요 난리가 났는데 모기장 다 찢어 놓고 모기 잡는 척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이게 막아지겠어요? 감염은 차단을 안 하는데 이게 심각 단계로 올리면 하나 빠진 게 있죠 심각 단계로 올리면 하나 빠진 게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빠졌죠 그래서 이 심각 단계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돈만 쓸 국리를 한다 하고 생각할 수뿐이 없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한국인 보고 역시 책임을 져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첫 번째 들려주신 분 책 읽는 땡땡이라는 분인데 그런 채널이에요 그런 채널이신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어떤 말투가 비분 관계였습니다 저렇게 근엄하게 혐오를 할 수 있는가 저렇게 비분 관계를 넘어서 어떤 혐오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자신감을 뽑아낼 수가 있는가 저것은 굉장히 독특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한테 오잠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고고 땡땡이라는 분인데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빠졌죠 이러면서 말투만으로도 혐오를 드러내는 독특한 분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세 채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복잡한 건 모르겠고 이거 물고 늘어지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논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급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파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이미 막았던 이탈리아는 대유행 직전까지 왔고요 네 감염 경로에서도 그렇게 유의미하게 중국인으로 통할 감염 경로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각국의 주요 매체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또 다른 샘플 중에 하나가 태국 사례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안 막았습니다 안 막았는데 안 퍼졌어요 네 사실은 그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이탈리아는 다 막았는데 엄청 퍼지고 태국은 안 막았는데 안 퍼지고 그러면 이거는 상관가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런 어떤 일종의 혐오 정서에 올라타서 장사를 하려는 속성 그래서 곰팡이 포자가 번진 데 있어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유튜브끼리의 어떤 자가 발전이 아닐까 동종교배다 그렇죠 자가 증식 동종교배가 바뀌었네요 단어가 온통 비방용이네요 자웅 동체거나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난 주말에 보니까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심지어 메이저 매체에서도 있더라 낙수효과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제목을 제가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첫 페이지에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있네요 전 세계 133개국 중국인 입구 금지 한국은 안 하나 못 하나 버니투데이의 기사고요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주말 동안에 이 뉴스 이 보도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니까 가짜뉴스 유튜버들만 자웅 동체 무성생식을 하는 게 아니더라 아 그럼요 이런 식의 어뷰징 기사가 하나가 나오니까 이걸로 다시 자웅 동체 무성생식을 해가지고 돌리들이 아 그렇습니다 돌리들이 줄이 나옵니다 유전자 증식하듯이 돌리들이 아 이게 약간 그거 같네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어뷰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 신문에서 야 그거 원래 누가 하던 건지 알려줘 이러고 네네네 다시 나선 것 같네요 너네만 먹냐 어 야 니네 하는 거는 지금 어설퍼 내가 진짜로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내가 메이저거든 이거 이러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계일보가 러시아도 중국인 입국 금지 입국 제한 133개국으로 늘어 국민일보 러시아도 20일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 133개국서 중국 입국 제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133개국가라는 숫자입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입국 제한 133개국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중국인 입국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중국에서 워낙 난리가 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혹시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은 당연히 이 시기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위 메이저 매체라고 자기들이 기자라고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133개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한 70% 정도 되는 국가에서 다 중국인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고 이렇게 그 매체들이 주말 동안에 내내 떠드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이종교배가 일어납니다 동종교배를 넘어서 정치권으로 갑니다 이종교배가 일어나가지고 포마토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라이거 아 진짜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뮤니티 쪽에서 DC니 뽐뿐니 엠팍이니 이런 데서 퍼다 나르니까 이게 여론인 줄 알아 그렇죠 이게 여론인 줄 알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엠팍을 즐겨먹어 아 그럼요 그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즘 그 오익 정치인들은 일베는 가면 안 되는 건 또 알아 그래서 일베는 안 가 에펜코리아 이런 데 가요 그렇죠 아니 일베에 있던 애들이 그리로 옮겨간 거야 그렇죠 일베에서는 회의하고 그렇죠 퍼져가지고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그 커뮤니티 속성을 모르쳐가지고 하여튼 근데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라 발생국인 중국사람들 자유롭게 한국 떠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 거부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아니 당신 말씀이 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중앙일보 일면에 역설을 보여주죠 그렇죠 중국인 입국 당장 막아라 바로 밑에 한국인 포비야 심지어 사설을 일면에 때리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중앙일보 너무 급하셔가지고 지면 배치를 잘못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시리아 방송대고급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비슷하게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분은 심지어 의사 출신이신데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신 게 당장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거 선제조차 했던 싱가포르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하자면 잠깐 팩트체크하자면 싱가포르도 물론 우리보다는 적은데 1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구가 적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단 샘플을 안 돌립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안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4만 개 돌렸잖아요 싱가포르는 2천 개도 안 돼요 이 얘기 아까 해야 되는데 유면상 PD하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유면상 PD는 모순 게 무섭잖아요 지금 그렇죠 애기들 때문에 그렇죠 일하는 얘기 하다가 일하는 사망률이 왜 높냐 에디터가 대답하더라고요 진단 안 했으니까 확진자를 못 찾았으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사실 아무튼 이 얘기는 조금 더 가할 테니까 박인숙 의원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틀리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지금 제일 불이 나신 분이죠 이분 열심히 하시고 계시긴 한데 이런 거는 그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그걸 왜 감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던 나라는 속도가 더디다 좀 전에 박인숙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반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 얘기가 사실은 그 머니투데이 기사의 복사 버전들이거든요 죄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런 거는 근원추적 잘하지 않습니까 버섯을 집에 방 한 구석에 피어난 버섯 곰팡이 이런 걸 박멸을 하려면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가장 습한 곳 그렇죠 가장 습한 곳 그중에서도 벽지 그 위에다가 팡이자로 이렇게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벽지를 일단 뜯어야 돼요 벽지를 뜯어서 어디까지 얘네들이 뻗어있는지를 봐가지고 다 닦아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문학적인 비유로 가게 되는데 벽지를 뜯죠 그럼 벌레들이 놀랍니다 설마 이걸 뜯을 줄은 몰랐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왜 우리한테까지 이래 곱팡이만 잡지 이런 건데 약간 비슷해요 제가 이걸 뜯어봤더니 벽지를 딱 뜯었어 그랬더니 머니투데이의 계열사 뉴스1이 나옵니다 벽지를 뜯으니까 이전 사람이 발랐던 벽지가 뉴스1이었어 그렇죠 너무 크더라고 제목이 중국인 입국 제한국 돈으로 총 133개국 133개국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가 2월 23일에 나온 건데 아까 미출 쳐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전에 머니투데이에서 봤던 기사에 그 내용이 통신사인 뉴스1의 기사에 그대로 있군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 내용이 전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공식 자료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이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133개국을 발표했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필리핀, 캐나다, 싱가폴르 등이 포함됐다 목록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인 혹은 최근 14일 내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면 입국 금지 조치했다 이거 무성생식이죠? 네 무성생식입니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계열사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계열사 무성생식잖아요 오늘은 컨트롤C 컨트롤V를 조지는 날은 아니니까 그거는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보면 전일이라고 2월 16일에 발표한 내용을 뉴스원에서 기사화를 한 거예요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서 문건을 하나 발표했는데 문건의 내용이 지금 저 기사들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제목이에요 그래요? 지금 앞에서 나온 내용은 133개국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라는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국 이민관리국에서 발표했을 때도 지금 133개국의 나라에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시켰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걸 리스트업으로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제목부터가 관련 각국 입국 절차상 제한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국 절차에 대한 제한 조치의 문제인 것이지 입국 금지의 리스트업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제목만 보면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입국 절차의 관리라는 게 제한일 수 있잖아 그게 그건 뭐가 달라? 입국 금지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까 봐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 문서를 중국어로 든 이 문서를 친구한테 번역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가끔 보면 유튜브를 너무 대충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대충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충하지 않고 이거를 조지기 위해서 중국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한테 스타벅스 2만 원 쿠폰을 주면서 번역을 부탁해서 그걸 번역본을 받아 봤어요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게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전면 입국 금지를 한 나라도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내용들도 엄청 많아요 여행 비자를 발급을 안 하고 비즈니스 비자만 발급을 하는 나라가 있다든지 그건 외교상으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상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입국 제한 조치니까 다른 경우는 뭐냐면 특정 지역 중국의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후베이성만 제한한다든지 이걸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이런 게 실태를 딱 정리를 해서 문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제한 조치들이 들어 있어요 방역 관련된 조치 사항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에는 중국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것만 정리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여행객이나 다른 모든 나라의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겁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공항은 언제나 세계의 문턱이니까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어떠어떠한 검역을 실시하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그냥 정보 공유의 형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뭘 착각한 거냐면 중국 이민관리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일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용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저기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 박살하고 있는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2만 원 쿠폰이 없는 거죠 아 공짜로 물어봤다 아 공짜로 물어봤다 사람한테 야 이것들은 유튜브도 안 그런다 중국과 1학년 중퇴한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이 3번에 들어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조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여행객의 체온 측정 어? 알았어요 중국 포함인데 그렇죠 이 뉴스원의 기사는 중국만 본 거예요 아니 근데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모든 여행객의 체온 측정은 아니 안 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인천공항을 그렇게 습하게 이용을 해봤지만 거기 체온 측정하는 발열 체크기가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 항상 검역하는 통관하는 거기에 항상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게 한국인이라 모르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인천공항은 그런 게 너무 잘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여행 가면 그런 거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이민관리국도 놀란 거죠 어? 모든 여행객의 체온 측정해? 어? 이건 적어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따라서 한국인이 여기서 얻을 정보는 아프가니스탄이 모든 여행객의 체온 측정해? 이 정보의 반응이 맞는 거고 많이 컸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중국인 입국 제한은 아니네요 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 체온 측정한다는 거 잘했네 칭찬해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저 체온계는 어느 회사에서 팔았을까? 다른 것도 읽어드릴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요 계항지에서 예방검사를 실시한다 이거는 사실 체온 측정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고 바레인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바레인 국제공항의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체온검사 실시 이것을 나머지 180여 개국을 다 빼고 중국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말로 바꿔놔버렸어요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죠 제가 몇 개 더 읽고 진짜 충격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나마 조금 중국발이라는 걸 달아놓고 있는 게 25번 폴란드인데 중국발 직항항공편을 이용해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사람은 질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름, 주소지,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 기입 이걸 어디 가도 하잖아요 아니 안 하는 거였어? 뭐 이거죠 한국보다 훨씬 엉성해요 이 조치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지어 중국발 여행기 중국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게이트가 아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요 전용 게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아예 만날 일이 없어요 다른 여행객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 거기 그거 저 주소 좀 적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한국보다 훨씬 허술한 사례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 콜롬비아 40번 모든 공항항만의 세관 검역을 강화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구를 지키자 그렇죠 교장 훈하죠 어떻게 승부 만점을 받았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133개국에서 여기 리스트업에 133개국이 돼 있으니까 이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성계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사를 쓰면서 그 리스트를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61번의 케냐는 모든 공항항만에서 중국 출발 여행객에 한해 체온 측정 및 건강 점검을 실시한대요 좋네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는 케냐라고 칩시다 이게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저 나라의 사람들이 주로 쌀이 모자라지 않아서 밥을 잘 먹고 산대 한국은 아닌데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거 그거죠 이제 그냥 자학을 하고 싶은 거잖아 밥은 쌀로 짓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리스트를 보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45번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오 마이 갓 아니 제목이 아까 뭐였습니까 133개국이 중국이 입국 금지를 하는데 한국은 안 하나 못 하나였잖아 야 리스트를 보면 하고 있어 인마 아 한국이 있었군요 진짜 정신 못 차리니? 진짜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뉴스온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제한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가만히 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한국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호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랑 일본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한국인만 특별기로 데려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 경우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격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그 격리 및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거를 전혀 지금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막 썼어 물론 이제 그 내용 중에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체코나 쿠웨이트 이런 실제로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검역이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나라를 쭉 늘어놓다 보면 당연히 들어가지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를 빼면 몇 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기사를 얼마나 엉뚱하게 엉망진창으로 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까 읽어주셨지만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 위에 이제 기사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대표적인 나라들로 꼽았어요 예시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필리핀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 나라가 대표하는 것처럼 꼽았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트에 실제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프랑스 기사에서는 입국 금지를 한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내용 보면 공항에서 발열 등 이상 증세 발견 시 즉시 해당자 격리 조치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거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독일 독일은 실제 내용을 보면 입국 여행객 체험검사 실시 아 이렇게 말하면 망해요 망해 독일을 혼내야지 이게 야 니네 너무 엉성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래서 괜찮겠니? 라고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읽은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쓰자 심재철의 입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뉴스원 기사에 대한 논평이 아닌 이상 참이기 어렵다 말이 안 되는 기사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고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심재철이 아니 기사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기사는 이 기사는 주말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정부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라고 댓글이 달리게 되는 핵심 소스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기사를 이렇게 책임감 없이 막 써도 됩니까 이거 심지어 그 리스트를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완벽한 3위일체가 완성이 됐네요 네 메이저 일간제하고 커뮤니티하고 유튜브하고 완벽하죠 네 이걸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거죠 꼭대기에서 굴린 눈덩이네요 네 그러니까 성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자 심지어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 매체 언론들이 강조해서 쓰는 이 중국인 중국인 입국 제한 입국 금지라는 이 표현 이게 사실은 기사에 쓰여도 되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세히 봅시다 물론 물론 중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모럴적인 그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거는 엄밀하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중국인 이꼬루 중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국적만을 기준으로 입국 제한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에 거주 중인 사람이거나 혹은 지난 2주 동안에 중국에 방문했던 사람 그러니까 거주 지역이나 여행 지역을 기준으로 입국 제한을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과 그게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염 위험 지역에서 사람들이 퍼져서 멀리 멀리 나가는 거를 막겠다라는 게 이국 제한 조치의 그 목적이니까 중국인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딱지 부착하지 막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염 위험 지역에서 사람들이 퍼지는 걸 막는 거니까 중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무슨 선거 공보처럼 전 세계에 있는 중국 국적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이러스가 배달됐어 그렇죠 그걸 꾸역꾸역 바르고 다녀 그렇게 상상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하면 완전히 구멍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몇 년씩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프랑스에 비즈니스 출장 차 갔다가 다시 한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해 그러면 중국인이니까 입국 금지입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완전히 커버리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리스트 문제의 그 리스트에서 호주는 뭐라고 표시가 돼 있냐면 국적과 상관없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을 제한한다 이렇게 굳이 써놨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도 당연히 읽어보지는 않으셨으니까 기사를 그렇게 쓰셨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야 써도 되느냐 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논리대로라면 어디부터 입국 금지를 해야 되냐면 일본인부터 입국 금지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실제로는 안 하죠 심재철 의원이나 박인숙 의원이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아까 이탈리아 말씀하셨지만 이탈리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미 32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도 10여 명의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탈리아인 입국 금지하자고 주장을 해야지 하지만 어느 정치인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중국인만 딱 특정해가지고 중국인만 입국 금지하자 지역 감염이 이미 퍼져있는 이탈리아나 일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데 왜 중국인만 하필이면 계속 중국인만 얘기하냐 이거죠 정치로서의 쓰임새로만 지금은 봐주시면 이야기가 아주 아주 쉽습니다 네 자꾸 지금의 여당을 친중 정권이라고 부르길 좋아했죠 지난 수십 개월간 그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탈리아인 일본인한테는 그 얘기를 못하면서 계속 중국만 강조하는 의도의 저변에는 제가 요즘 관찰을 해보니까 그 정치인들은 이게 더 이상 이게 더 이상 이제 종북이 안 먹히니까 그렇죠 다른 종북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 사실이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북한을 써먹어서 십수년 20년 30년 잘 버텼는데 종북 장사가 되지 않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적들을 찾아나가고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프로스펙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소수자 다른 하나는 이맘이었어요 네 근데 이맘 실패했어요 지금 백만 이맘이 지금 익산 한라이프 단체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맘들이 바쁘셔가지고 아무도 알았거든 그래서 성소수자 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위 이제 그거를 중국몽이라는 새로운 워딩을 만들어가지고 네 문재인 정권은 중국몽을 꾸느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중국인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랑 북한한테 넣어주면 맞는 비슷한 문장들 너무 많이 써요 중국한테 퍼준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돈으로 중국한테 퍼줘요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어 이 사람들아 중국은 다른 것도 많은데 특히 돈이 많다고 돈이 아 진짜 고소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딱이에요?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자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그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제가 31번 확진자 이후로는 사실 신천지와 연관성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아직은 또 1차 감염원이 아직 안 밝혀졌고 그거는 따질 수가 없어서 30번 확진자까지의 과정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과연 중국인한테서 국내 한국인이 옮은 경우가 있는가 바이러스가 옮겨온 경우가 있는가 전염된 경우가 있는가를 따져봤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막 퍼뜨렸어야 돼 그래서 중국인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겁나 많아야 저 주장의 이유가 있어요 중국 국적이신 분 대섯 분인가 여섯 분 계신데 그분들은 완치되셨고 대부분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옮아 오셨거나 네 한국에서 옮으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0번 확진자까지 여섯 명의 중국인 확진자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 중에서 중국인 중에서 한국인한테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긴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오히려 한국인한테서 중국인이 옮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27번 확진자가 3번 확진자 한국인한테서 옮은 경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옮겨온 경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 선동을 하는 것처럼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한테 옮긴 경우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림동이니 신림동이니 아니면 안산이니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에는 이 국제 도시들은 현재까지 청정하죠 소위 환전청정지역이에요 네 그게 사실 문제가 됐더라면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터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천이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랑 이런 설전을 하다가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잖아 내가 그랬는데 아니 친척 만나러 다녀왔을 거 아니야 춘절때 엄청 갔다 왔잖아요 갔으면 못 왔어 네 그러니까 왔을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네들이 밀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면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온다 네 이걸 하는데 아니 SBS 뉴스 이런 데서도 막 하더라 그런 얘기를 그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유학을 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엄청 검색해요 한국 코로나라고 엄청 검색합니다 맞어요 네 지금 우리가 지역감염이 엄청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안 와요 최근에 아예 지금 학교에 오는 것을 한국에 오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도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휴학을 문의하는 경우도 대학본부 쪽에 휴학 문의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그 유학생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공항에서 검진받고 전용버스로 타서 학교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기숙사 앞에서 다시 검진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2중 3중으로 검역을 거치기 때문에 네 다른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보다 오히려 클린해요 이걸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귀국됩니다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의 검역 절차를 거치고 그걸 패스한 다음에 다시 인천공항의 검역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대학에 가서 기숙사 앞에서 검역 절차를 거치는 중국인 유학생이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높을 것이냐 혹은 이탈리아에서 한 달간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한국인이 바이러스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를 따지면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온 한국인이거든요 목, 금요일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염병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의학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감염병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과의 싸움이거든요 실제 싸움의 주인공은 보통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와 일본의 사례들은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행정이 마비되어 있거나 게으르거나 뭉개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처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뭉개다가 이 꼴까지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본이랑 이탈리아를 가는 건 꽤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어떻게 속성적으로 보면 유럽 내에서 중국이랑 제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제가 주목하는 게 이탈리아하고 이란 케이스 두 개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이란은 중동에서 감염의 어떤 제2의 숙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나라 모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는데 21일 만에도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32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100배가 됐어요 한참 검진하는 중이라는 거죠 닷새 만에 100배가 됐다는 거고 이란은 이미 90명을 넘어가지고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사망자가 15명이라는 겁니다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라 이탈리아와 이란 두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중국행 항공기를 먼저 차단했던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EU에서 제일 먼저 1월 말에 중국행 운항을 완전 중단을 했고요 이란도 2월 초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지금의 우익 정치인들 내지는 우파 유튜버 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중국인 입국 금지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2월 초부터 시행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때 입국 금지했다고 엄청 빨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빨고 싶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저 바이러스 없습니다 쉽게 빨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질 때 이탈리아와 이런 사례를 봐야 돼요 심지어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주변국들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팍팍팍 튀어나옵니다 네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죠 네 근데 제일 신기한 케이스는 스페인에서 확진자 세 번째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카나리아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카나리아 제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스페인 본토가 아니고 스페인 본토에서 한참 떨어진 모로코 옆에 서사하라 옆에 그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카나리아 제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이게 중국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발 여행객을 단순 입국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농담이나 교장 선생님만 쓰는 말인 줄 아는데 카나리아 제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유럽인들은 여름이 되면 아니면 신혼여행을 저렴하게 가려고 서아프리카 혹은 서아프리카 주변에 있던 옛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섬들로 갑니다 식민지들로 갑니다 거기가 우리로 따지면 동남아시아의 몇몇 예쁜 관광지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 이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가서 현지인이 되어서 사업을 만듭니다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현지인들과 가족을 이루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움직인다고요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못 막는다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팍팍팍 튀어나오니까 어저께 이제 EU의 주요 국가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느냐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차단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니 그럼 중국을 왜 차단했어 이것들아 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탈리아가 안 물어본 거죠 네 지레 겁을 먹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큰 결례입니다 바티칸은 무슨 입장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 사람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바티칸에 군대가 필요해져요 전 세계적인 판데믹의 입구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상황까지 와서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이 정말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해서 이 상황이 됐느냐 내지는 왜 이렇게 우리는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됐느냐를 다시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일주일 전에는 세 명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300명이 됐다 그럼 결과는 뭐냐 그동안 얘네들 확진 검사 안 돌렸구나 그렇죠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냐 4만 2천 명을 돌렸는데 저인망식으로 완전히 바닥을 긁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빨리 최소한 경증 환자들까지도 최대한 대로 확보를 해서 빨리 걸러내겠다라는 상황인 거고 이탈리아나 이런 애들은 손 놓고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죽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검사기를 돌렸더니 막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후 확진이 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후 확진의 대표 케이스가 지금 미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에 CDC에서 발표를 했는데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독감 환자들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비웃고 막 이럴 때 동양인들 차별하고 이럴 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리플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독감이나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게 독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 CDC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한테서 검사를 해봤더니 독감 바이러스가 안 나와 이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었는데 네 독감 바이러스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은 거냐를 따져보려고 하니까 야 이거 혹시 신종 코로나 아니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한국이 4만 개를 돌리고 있을 때 미국은 400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중국 발로 귀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난주에 우한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 크루즈에 있던 사람들을 귀국시킨 이후로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 감염자는 제가 증상이 있는데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럼 미국에서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해야 돼요 자기 돈을 써가지고 그 나라에서 네 3800달러 정도를 내야 되는데 어저께 트위터를 통해서 전해진 게 보험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 제하고 나니까 1400불로 좀 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4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이잖아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데 내가 정규직이고 좋은 회사하고 보험이 세 1400달러까지 낮췄대 근데 감기 증상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중산층 이상인 엘리트 취급받고 이런 놈이여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부터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국가의 인구가 천 명이야 근데 음악병상이 한 개야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열 개가 있어 이게 대부분 국가라는 거예요 한국만 그게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음악병상도 지금 늘린대죠 지금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하는 숫자를 다 합쳐도 한국의 하루 검사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국인 입국 금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하신 말씀 둘러보면 이제 둘러보면 어쨌든 한국의 확진 능력 덕분에 유일하게 한국만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가장 정확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임상 결과를 가지게 되는 나라가 이번 주말만 되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제 바티칸 얘기했던 게 농담이 아니고요 바티칸이 인구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황님하고 한 수백 명 정도 그 운베르토 에코식 농담이죠 바티칸 지리학을 공부하자 뭐 이런 뭐냐 도서관 한 거 몇 개 이렇게 스위스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이탈리아는 거대한 산들로 이렇게 경계가 좀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철도가 잘 뚫려 있어서 가까운 곳이에요 몽골에 이 병이 많이 안 퍼진 이유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구글 맵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사진이거든요 한 바퀴 돌리는 사진 그 사진 보세요 몽골과 내 몽골과 외몽골의 국경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그 사람은 병이 없어도 죽어요 그 육로라고 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북한은 지들이 안 알려주니까 확진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따라가겠죠 네 대만은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차단이 자유롭죠 중국과 심리상 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는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은 키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죠 이제 우린 겪어봐서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 뭐 이제 최대집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강력하게 목이 터져라 중국 전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중국 전역에 대해서 위험 감염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단해야 된다라고 대한의협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아니 그 의학도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물론 그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한역학회라든지 대한예방의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봐야죠 그럼 지도라도 좀 들여다보고 오든가 신장위구르도 보고 연길도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옌팬 자치고 뭐라고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신장위구르를 찾아봤어요 최대집 선생님이 중국의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신장위구르 몇 명이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한 명 나왔습니다 한 명 독립론자죠 다 독립하라 신장위구르 독립하고 티벳 독립하고 아니 그럼 생각해봐 칭하이성은 18명 나왔어요 그러면 18명 나온 칭하이성하고 3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 중에서 어디를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신장위구르 자치고하고 100명 넘게 나온 일본 중에서 어디를 막아야 됩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의사협회라는 회장 타이틀을 달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아주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최대 집회장 한 명만 남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렇습니다 세계인의 예의를 갖춰서 말할 것 같으면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신장위구르에 대한 예의는 한국인들 출국 금지입니다 아 그렇죠 오히려 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붕괴하잖아요 우린 우릴 왜 막아? 어? 우린 막으면 안 되지 우린 선진국인데 하지만 중국은 막아야 된다 아니 앞뒤가 안 맞을 수 느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최대집 선생님을 자꾸 인용하시는 그 유튜버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권위있는 분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권위있는 유튜브가 나와요 이번에는? 권위있는 유튜브가 나옵니다 아웃브레이크 뉴스라는 감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외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냐면 로런 샤워라는 존스 호킴스 대의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존스 호킴스니까 좀 세지 않습니까? 세 보이죠 존스 호킴스 의대의 로렌 샤워 교수입니다 네 그 듣는 자막으로 들어보시죠 정부가 우리 여행 금지를 이렇게 빨리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결정의 큰 부분이 단순히 최근에 감염병 발발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태가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저 정부는 뭐라도 해야 하니까 여행 금지나 대규모 격리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작은 환경에서는 이런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큰 규모의 환경에서는 실험에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조치가 효과했다는 증거가 없다 고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규모의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여행 금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로는요 이게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라고 가장 완벽한 해석이다 초대집 선생님 존스 호프킨 쓰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개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최근에 해외 저널들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분의 저널 기고 리뷰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해외여행 금지를 작은 샘플을 뽑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효과가 없더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것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만 그리고 아마 그분 생각에는 설마 저렇게 큰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스라는 인터넷 매체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서 최근에 의학전문 저널에 기고를 많이 하는 분들의 컬럼을 치렀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극장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공중 보건 정책이 아니고 극장 정치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컬럼이 기고가 됐고 아니 물론 모든 정치는 극장에서 해요 극장 정치는 맞아 근데 보건 위생과 관련된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 있으면 이건 순수한 극장 정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그 사이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비행기가 중국으로 가고 오고 하는 걸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고 나서 검사 키트를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지도 않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한국은 하루에 만 개의 검사 키트를 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동안에 4만여 명의 검사를 돌리고 계속 역학 추적을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잡으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그동안에 뭘 했느냐 지역 감염의 그 사례가 보이기 시작하자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키트 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하루에 1500개 정도를 돌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돌리고 있는 키트의 숫자는 80개 90개입니다 100개도 못해요? 100개도 못 돌려요 그래서 일본 매체에서도 그걸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 야 이거 도쿄올림픽 앞두고 확진자 늘어날까봐 일부러 조금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감염병 확산에 전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국가가 혹은 정책 당국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검사 검진하는 속도로만 보면 일본의 10년이 한국의 한 달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라는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그 전 30번 확진자까지 중에서는 지금 22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신천지 변수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전국이 종료가 되는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떤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와서 지역 확산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 확산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동안에 우리가 만개 이상의 임상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모든 지역에 걸쳐서 쫙 훑쳐내는 검사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축적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처럼 80개 90개 10개 15개를 돌리고 있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뉴스에는 확진자 82명 정도 나왔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원인 모른 폐렴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사람들이 막 죽었을 거예요 더 정확히는 지난 3주 동안 개발에 성공해서 미친 듯이 생산하지 않았다면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극장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장 정치가 문제가 뭐냐면 극장 정치에 과몰입하면 국경을 닫아 한 다음에 마음을 놔요 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지금 똑같이 신천지가 있다고 치죠 신천지인지 모를 겁니다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그래서 0번 환자 소위 최초의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패션트 제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놀았으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31번 확진자의 1차 감염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신천지 사람들의 정보를 너무 숨겨요 너무 오래 숨겨서 결국 우한시의 초기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처럼 정보를 공개하고 열어놓고 계속 확진자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시행이 됐더라면 지금처럼 안 됐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이다라는 주장이 과연 의학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냐 지금 대체적인 분석은 증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막았더라면 우리는 뭐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싱가포리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최소화를 시킬 수 있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불복이다 태국처럼 완전 오픈을 해놔도 퍼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싱가포르처럼 철저하게 막아도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감옥이 퍼질 수가 있고 일본처럼 우리랑 똑같이 했는데도 어 왜 쟤네는 우리처럼 확진자가 안 늘어나지 안 돌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주장은 진짜 변수가 아니다 이것은 페이크다 네 거짓말이고 이것은 거짓 깃발이다 그 깃발을 누가 흔들고 있느냐 누가 어떤 목적으로 흔들고 있느냐 그래서 누구를 선동하려고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방역체계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아프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페이크면 제가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냐면 자 그 정치 세력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정치 세력에서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1월 말부터 계속 했던 주요 워딩들을 좀 따라가 봤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우한 폐렴에 그렇게 집중을 했어요 집착을 했어 이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한 폐렴이라고 불러야 된다 중국에서 왔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이 어렵다든가 다양한 다른 이유를 됐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몽이라서 문재인이가 중국몽이라가지고 일단 낙인을 찍게 해달라고 네 근데 낙인을 못 찍게 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못할 걸 아니까 계속 그걸로 공격하거든 중요한 포인트에요 생각해보세요 우한 폐렴이라고 하든지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든지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와야 탄압을 당하지 그거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들이 또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 대구 코로나19라는 워딩이었습니다 아니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공문에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쉼표를 안 찍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계속 또 물고 늘어졌죠 그것도 본질입니까 방역책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원래 정치란 건 어감장사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구 코로나19라는 말을 만들고 싶었으면 정치적으로 매우 아마추어죠 왜 입에 안 붙어 대구 코로나19는 그렇죠 지금 그런 워딩을 만들면 총선 앞에 그런 워딩을 만들면 망하죠 그렇죠 죽겠다는 거예요 바보다 아니고 아무튼 그래 놓고 어저께는 그 다음에 봉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은 봉쇄라는 건 정책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의학 감염병 방역 정책상 봉쇄냐 완화냐예요 저는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전국 저는 초반부터 굉장히 팔로업을 빡세게 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사태의 초기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하네요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봉쇄로 갈 거냐 완화로 갈 거냐 라는 거는 의사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는 완화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독감처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대 측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봉쇄라는 단어를 가지고 싸울 때 아니 신문 안 봤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봉쇄라는 단어에 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봉쇄라는 건 완화 정책이랑 반대되는 의학 용어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책 용어인데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봉쇄데 그렇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1월 23일부터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해왔던 그래서 넘버링을 매기면서 팔로업을 해가는 그게 봉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병의 확산을 막아서는 봉쇄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또 대구만 봉쇄 이런 식으로 말을 그러니까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한 폐렴도 그렇고 대구 코로나19도 그렇고 봉쇄도 그렇고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도 그렇고 방역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대체 도대체 어떤 중요성이 있는 얘기냐 이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제일 야당에서 반대편에 있는 최대 정치 세력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질병관리본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지적을 하고 어떤 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 넣어가지고 물고 들어주면서 흔들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누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거고 누가 방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지 너무 또렷하다 이거 보세요 이까껏 몇 개 오해 해소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공력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2월에 지금 광고를 다 날리고 헬마우스에 광고 주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가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보도에서 시작된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이 문제가 어떻게 곰팡이 포자를 타고 우리의 자취방 원룸을 위협하는가 그렇죠 룸메이트가 셋이 사는데 안 그래도 복닥복닥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 돌아보니까 곰팡이 포자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뭉게뭉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개 유튜버 뭐 한 10만명 20만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코인을 좀 땡겨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분노가 있는 거죠 기사를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최소한 친구한테 2만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주면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냈더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133개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도 가지고 이 사태에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내자 김치 먹고 잘 지내자 홍삼 먹자 어떤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은근히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짚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아무도 안 짚는 거 두 가지 짚었죠 영천청도의 국회의원은 2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때는 언론이 달랐다라는 것 하고요 공포를 키우면 언제나 어떤 정치 세력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공포를 키워보려고 애 막습니다 사실 양쪽 다 해요 여러 군데서 다 해요 근데 북한 가서 겁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겁먹냐면 쇼핑하면서 겁먹어요 영화 보면서 겁먹고 야구 보면서 겁먹어요 어우 큰일났네 오늘 미드 뭐 보지 왜냐면 몸이 알거든요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북한이 무서워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현실화한 영화를 보여와요 몸이 알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네 그런데 다른 기가 막힌 걸 꺼낸 거예요 공포가 잘 통하면 혐오가 커지거든요 혐옥을 키울 만큼의 공포죠 그러면 경제를 후퇴시킵니다 경제가 후퇴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네 다음 달은 선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헬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린 이번 주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죠 빨리 진정이 돼야죠 네 사태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믿고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의 척추는 사람들 간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깨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깨뜨리는 내용들을 하루 종일 보고 앉았는 네 헬마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균하고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헬마우스님 상황 따라 봬요 다음 달에 백스님 여러분 헬기에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PWK 헬기에요 고맙습니다